오늘은 10시 반에 일이 시작인데 회샵에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회샵이 파충류샵 한 10분 거리 안쪽에 있어서 심심해서 한번 갔다가 시장가서 먹을 거 사서 일하러 갑니다 요즘 오전에 너무 게으르게 돌아다닌 것 같아가지고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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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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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오토바이 맞네 어우 기상캐스터 샵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와봤는데 구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똘랑우이 한국. 한국.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우뎀. 좋아. 네. 저도 좋아하는거 같아요. 저는 토털, 토토이스를 좋아해요. 사우뎀. 싸냔. 느이방. 좋아해요. 진짜 알아들. 스콜피언. 좋아해요. 저는 비틀 팬입니다. 권충. 권충 팬이라고. 사장님은 공연하고 계실까? 계셔요? 어떤가? 공연? 공연 제가 공연을 먹어요 저는 밤반동에 계시네요 밤반동에 계셔요 저거에 있는 공연이 있어요 오우 너무 좋아요 제가 많이 먹으면 저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건 보 여기 봉버 봉버 봉버? 봉버 봉버 이건 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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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누이방 누이방 누이방본 아니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집에서 집에서 랄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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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여기 랄둘 아주 좋아요 좋아요 아 랩탈 칸 칸 아 아 칸 다낭 제가 3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리카즈야. 리카즈야. 비틀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 있는 맨에 있는 곳이에요. 저는 단항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도라인에 있는 곳이죠. 한국게이드로 갈거에요. 아, 한국에 있는 한국자에게 가는거에요. 전연료를 갈거에요. 민간에 있는 곳에서. 네 Company, 한국가이드로 갈거에요. 이게 한국인자에게 도라인에 있는 거에요. 도라인에 있는 곳이에요. 도라인에 있는 곳입니다. 가이드 가이드 랩 바둑에코 랩 바둑에코 랩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와 아 아 베리 굿 해밀턴 거북 와 그리고 이구하나 오우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인테레스틱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베트남 이스 프렌드 돈 브리드 크레스티드 게코 베리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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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와. 딱 와. I don't know. It's maybe about 1,000,000원? 응. 응. Leopard Gecko is very good. I know. But kind of scale. 응. That's bad. Yeah, yeah. Ah, very good.